박스피의 흐름을 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정말 지루한 얘기죠. 그런데 왜 박스피의 흐름을 얘기했냐면 지금 3,150포인트에서 코스피가 또다시 흐름이 약세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. 매물 때 돌파를 지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꼭 돌파할 때 개인들이 돌파라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향을 보이게 되면서 쉽지 않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개인 순매소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기관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자리만 오면 그렇거든요. 3,150포인트를 어떻게 소화할 건지 만약에 못 돌파한다면 다시 한 번 또 실망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 발표의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리스크 관리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의 수급 턴우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기속적으로 외국인 체크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의 시장 키워드 코스닥보다 요즘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조금 여전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스피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오셨고 외국인 수급 턴어라운드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점 짚어드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급 계속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. 오늘은 어떤 업종을 선택해 오셨을까요? 네, 오늘 업종은 전기차입니다. 오늘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가장 핫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중에서 시장에서 LG화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에서 극적 타협 현금 1조와 기타 1조 이렇게 해서 좀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습니다. 사실 중국 시장이 치고 올라오는 시장에서 한국끼리 전쟁이 나게 된다면 굉장히 좀 미숙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해소된 부분,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 2차전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아마 3년 정도는 배터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해 볼 수 있다.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것 같고요. 관련된 섹터 중에 오늘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SK이노베이션, 한솔케미칼. SKC 이런 주목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